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매직을 해볼거에요. 오늘은 뿌릴거에요. 하나는 토끼 캐릭터, 하나는 오이 캐릭터, 하나는 갈라리 캐릭터, 파우더에요. 파우더를 물에 넣을거에요. 됐어? 됐어. 그리고 안개가 없어질 때까지 더울거에요. 됐어요. 알갱이가 없어졌죠? 토끼일거에요. 이건 파란색. 이건 핑크색. 이건 보라색. 이건 노란색. 어떤것을 고를까요? 선택해보세요. 띵동띵동. 끝. 핑크. 흔들. 흔들어서 살고 줄거에요. 여기. 이건 보라색은 눈일거에요. 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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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는 빙꼬리로 갈거에요 이제 휘저어질거에요 조금 더 채워야겠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몸은 보라색을 할거에요 이제 물에 넣을거에요 흰쥬언들 흰쥬언들 부풀어올려면 완성 부풀로 올리기 시작해요 흰쥬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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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ah